그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 둘 다 꼭 챙겼어야 했다고 너 그 우유빛이 뭐 대체 비결이 뭐야? 응 콜라겐이랑 나도 먹고 있는데 그게 다라고? 콜라겐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챙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가 대체 뭐야? 콜라겐으로 가득 채웠으면 밀크세라마이드로 지켜줘야지 겉과 속을 함께 관리하라고 밀크세라마이드? 어디가? 추운데? 우유빛깔 아름다움의 욕망을 채우다 콜라겐과 밀크세라마이드의 환상적 캐물 셀렉스 밀크세라마이드 뱀카바이 우유빛깔 아름다워라 여기가 있다라고? 야! 우빛깔 아름다움은